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연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내 편한 대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굉장히 차가워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행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땀도 흘려보고 지체들 때문에 마음도 아파 봐야 합니다. 염려도 해봐야 됩니다. 희생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요. 늘 산에서 돋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PC게임하듯이 그렇게 자기 세계에 파묻혀 있으면 자라나기를 못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수고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인데 핵심 주제 하나됨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큰 원칙이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맨 먼저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 아니 죽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또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인 이 경건 훈련이 자기 동굴 속에만 갇혀 있다면 그래서 혼자 은혜 받고 또 함께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맞고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주제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요. 거의 대부분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그 파괴의 주된 작전? 분열이죠.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사람 사이도 분열시켰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시켰고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하여 일으킨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분열의 역사로 얼룩졌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사단은 마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이 말은 뜻이 뭐냐? 디아발로 헬라오 디아발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다. 이런 일을 마귀가 가장 잘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나누고 분리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 선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리를 일삼는 악독한 분리와 분열의 범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사단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을 사단은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파괴로 나누어진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 하나됨,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그리고 땅과 땅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인간들 사이에 하나됨 이것을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공동체가 구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4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성준 목사님이란 분이 카이로스라는 자신의 책에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소개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됨이 깨어지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가정이 깨어져서 엉망인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부응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안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영적인 삶을 원하는가?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교회를 풍선이라고 해봅시다. 송곳 같은 문제들이 풍선에 막 찔러요. 그래도 문제 없는 교회 없거든요. 송곳이 막 풍선을 찔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터지지 않아요. 같은 문제가 다른 교회에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터져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신앙은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